어... 속은 없는 뜻은 이제... 아니... 안녕... 솔직히 모자? 빤적 있다? 없다? 솔직히... 없다! 한지 한 3년 됐습니다. 빤적이 있나? 아니 없어요. 이럴 수가! 그리고 또 제가 산 곳은 이제 XX샵이라고...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파는 곳인데... 거기서도 화면... 지금 29% 할인한 곳이... 나 때문에... 고글은 이제... 또 인터넷에서 샀어요. 6,000원으로 샀는데... XX 마켓에서... 속은 없는 뜻은... 이제... South Korean? 그래가지고... 그 앞 두 글자에 따가지고... 그냥 놔둬가지고 속코인데요. 난 거기다가 일본어로 코드모가 어린이란 뜻이... 거기에 이렇게... 속코드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... South Korean 코드모 머리인데... 그거 붙여서... 속코드모. 그래서... 뜻은... 한국어린이입니다. 안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에씨. 정말. 저 Supreme 눈에 든 저희는 사도 없지만..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